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개정물리학2 소개와 전체 단원구성, 그리고 현재 교과과정과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개정물리학2란 무엇인가? 자, 물리학2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현고3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예비고2, 2019년에 고2가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정확한 과정대로 한다면 고3이 되었을 때, 그렇죠? 그 학생이 고3이 되었을 때, 현재 예비고2가 고3이 되었을 때, 즉, 2020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 그때 고3 내신에서 물리학2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정규과정이라고 하면 고3 때의 2과목을 배우는 건데, 좀 빨리 배울 수도 있지만, 저는 정규과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이 되었을 때 고3 내신 때 처음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2021학년도 수능에 적용이 될 겁니다. 시행은 2020년 시행이지만, 학년도로 따지면 2021학년도에 수능과목으로 적용이 된다. 물리학2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2021학년도든 2022학년도든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확정이 됐죠.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2과목을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뭐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것들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리학1은 물리원과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삭제되고, 분량이 아주 대폭 축소가 됐는데, 물리학2는 삭제된 것들이고요, 추가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삭제된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 삭제가 됐어.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일부가 교체되었다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일부 삭제되고, 일부 추가되면서 분량은 거의 비슷하다. 알겠죠? 물리학2가. 분량은 현재랑 비슷한데, 살짝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뭐 여기 주제들은 삭제된 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제가 여기 봐봐, 편광. 원자와 주기율표, 슈레딩거 방정식, 양자천원효과, 이렇게 아주 작은 소주제들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온 건 좀 크게 들어왔죠. 일반상대성. 돌림임, 얘 때문에 이게 문제야 지금. 물리원에서 돌림임의 명성이 좀 있었죠. 그렇죠? 킬러 주제로 수년간을 굴림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물리투로 넘어왔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들이 날아가고, 추가되는 건 몇 개 안 추가됐지만 아주, 아주 무게감이 있는 돌림임이 물리투로 넘어왔다라는 거.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자, 삭제된 거 하나 볼게요. 하나하나씩. 교류회로. 아, 그래요. 아래식 교류, 직렬, 회로. 교류회로들이 사실은 물투라고 하더라도 조금 적합하진 않았습니다. 교류회로 파트가. 왜냐하면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정확한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물투에서도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슈레딩거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미분방정식이 소개가 됐단 말이야. 그러나 고등수학 과정에 미분방정식 풀이는 없는데 그게 물류학에서 갑자기 띡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방정식 같은 거 풀 수는 없으니까 풀라고는 안 하고 이게 의미하는 물리적 의미만 외워서 풀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날라갑니다. 알겠죠?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교류회로도 날라가죠. 물론 우리는 7년 동안 교과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풀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풀어왔습니다만 그 시작점 자체가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로 시작됐던 게 또 사실입니다. 삭제되는 거는 교류회로가 삭제돼요. 물론 뭐 전자기 유도, 유도기 전력 이런 것들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RLC 교류증료회로, LC 진동회로 이런 것들이 좀 날라간다. 전위 개념이 사라지고요. 로런치임이 없어집니다. 자기 쌍극자 개념 없어지고요. 충격파, 도플러는 남아있어요. 도플러 효과는 남아있는데 충격파가 사라지고 레이저, 양자 털력과, 전자현미경, 슈레딩과 환영식, 원자와 주기율표 와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주제예요. 왜 넣은 거야? 왜 넣은 거야? 원자와 주기율표? 이름만 봐도 물리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주기율표라니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배우는 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날라가고요. 평강도 사라지면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고 추가되는 것은 물리원에서 넘어온 케플러 업체 일반상대성이론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이 모두 물리원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이 물리투로 넘어오고요. 돌리밈 물리원에서 킬러 주제에 인공위성, 위성의 운동, 천체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원에 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물리학 2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열, 열 파트가 조금 날라갔어. 여기 뭐 쓰진 않았는데 열의 일당량이 추가가 됐는데 연력학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연력학의 연력학 1법칙이라던가 2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리원에서 좀 다루다 보니까 물리2에서 다시 한번 다루지 않고 열의 일당량 Q는 CMT 이런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물리2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쌍극자 추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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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기 쌍극자는 이거 삭제된 겁니다. 이거 오타야, 오타 알겠죠? 오타, 쏘리 이렇게 개정 물리학의 특징 물리2랑 이제 조금 바뀐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전체 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단원을 한번 보면요. 마찬가지로 물리학 1처럼 4개 단원이 3개 단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알겠죠? 단원은 축소가 있지만 물리2는 물리학 2는 분량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서 자, 대단원 1단원은 역학적 상호작용 대단원 2단원은 전자기장 이건 뭐 익숙한 이름이네요. 그리고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 파동과 물질의 성질 그럼 좀 상세하게 그 대단원별로 중단원까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학적 상호작용이라는 대단원에서는 운동의 법칙이라는 게 다뤄지고요. 식공간과 에너지가 다뤄지게 되는데 바로 이 운동의 법칙은 뉴턴역학을 포함하는데 현재 물리2에 있는 뉴턴역학을 다 포함해요. 뭐 보물선 운동이라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것도 들어있었죠. 물리원과 물리2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물리학 2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 뉴턴역학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지, 유지가 된다. 단진동도 그대로 들어있고 등가스도 운동 들어있고 힘이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것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돌림임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앞부분에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돌림임. 알겠죠? 이건 뭐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돌림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론 관성력과 중력의 어떤 등가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 앞에 등장을 해서 대단히 중요한 파트로 부상이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로 부상이 될 겁니다. 물리학 2에서는. 알겠지? 그동안 유지턴역학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물리2에서 물리학 2로 올 때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빡빡빡빡 꽂히면서 상당히 비중 있는 단원으로 보여집니다. 운동의 협칙 파트. 시공간과 에너지. 시공간과 에너지는 사실 뭐 이쪽 파트는 시공간과 에너지라고 해서 대단한 건 있는 게 아니고 열 부분이에요. 열 부분. 에너지 파트에서 열, 열, 열. 일당량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당량.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교재, 교과서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지금은 2종이지만 대단히 많아져요. 알겠죠? 5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책에 따라서는 시공간이 일반 상회성으로 이게 시간과 공간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구성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단원 여기서는 특징적인 거는 돌림과 일반 상회성이 들어온다. 이거야. 알겠죠? 지금 과정에서.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대단원 2단원 전자기장인데 여기는 뭐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죠?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뭐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전기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이쪽 파트에 전기 파트가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저항 부분. 전기죠. 일반적인 전기의 전기를 다루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회로가 들어가는데 회로. 회로. 이게 이전에는 교류회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회로로 바뀌는 거냐면 직류회로. 직류회로로 바뀌는 거야. 오메업식 알지? V나 I, R, I나 V 이거 있지. 그치? 그고 여기서 이제 전기저항 파트가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회로. 직렬연결, 병렬연결, 복합연결, 소비전력. 이쪽 부분 있지? 여기 이제 소비전력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리원에서는 송전 파트에 살짝 다르던 것이고요. 이 교육과정 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말고 지금 진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그 전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 물리원이라는 과목이 전기회로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류회로가 날아가면서 예전에 이제 한동안 안 나왔던 수능이 한동안 안 나왔던 교과서에서 배제되었던 바로 이 직류회로가 등장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쇼킹한 사건이 아닌가 이제 물리원 기출문제들 끄집어내겠네요. 10년 전 것들 끄집어내가지고 물리학 2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아주 비중이 있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예! 직류회로 따라해봐. 직류회로. 직류회로가 들어온 것이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기 파트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용이랑 또 전자기 유도랑 유도기 전력이랑 그쪽 부분이에요. 자기력선 나오고 거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은 거의 유지가 되는데 아까 삭제되는 거에서 봤겠지만 로런츠 힘이 날라가기 때문에 자기장 안에서 대전일자가 받는 힘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사라진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특징이 2단원이다. 1단원에서는 돌림임과 일반 산성이론이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면 2단원에서는 이제 직류회로가 들어가고 로런츠 힘과 교류회로가 빠지는 거죠. 알겠죠? 교류회로가 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인데 전자기파 빛과 그 전파를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잖아. 걔들의 성질과 활용 이쪽에서는 파동 기초를 공부를 좀 해요. 파동의 기초가 등장을 하고 파동의 기초 그리고 전자기파의 특징 여기에 있는 전자기파 전자기파의 특징들을 성질과 특징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파동 단원이 되겠습니다. 별게 없어요. 굴절 간섭 뭐 이런 것도 있죠. 굴절 간섭 이런 거 여기에 말이야 렌즈가 들어가는데 렌즈 거울은 안 나와 거울이 삭제됐습니다. 알겠죠? 렌즈는 나오지만 거울은 삭제돼 알겠죠? 굴절 파트에서 렌즈를 다루고요. 거울은 삭제되는 게 이번 물리학 2에서 3단원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렌즈만 나온다고 재미있게도 렌즈만 나오고 거울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이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준석 파트는 이제 물리원과 중첩되는데요. 물리학원이죠. 물리학원과 중첩이 돼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 광전효과죠. 그죠? 광전효과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정량적으로 다뤄지게 되겠죠. 물리학 2에서는 광전효과랑 물질의 파동성 물질파 이런 게 물리원과 겹치면서 물리학 1과 겹치면서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같이 했을 때 좀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양자역학이 빠졌는데 양자역학 양자역학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 아닙니까? 그게 날라갔어. 날라갔는데 하나는 아직 남아있어. 바로 하이전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전베르크의 불확정성은 남아있다. 알겠죠? 이게 남아있어요. 이건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현재 물리원과 물리학 물리2와 물리학2의 차이. 바로 그쪽 현대물리에서는 양자 물리 파트에서 불확정성은 살아남아있지만 슈레딩거 양자터널 현상 원자와 주기율표 이런 것들은 좀 날라갔어. 다만 이제 오비탈 개념이 있잖아요. 전자구름모형 이런 것들은 불확정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쪽에 남아있다. 미시세계 운동에서 이렇게 이제 3단원 파동과 물질의 성질 파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물리학2가 되겠습니다. 아직 물리학2는 학교에서 공부하기에는 좀 남았죠. 그렇죠. 아마 1년 정도 더 지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1년 더 후에나 이것들을 만나보게 되겠지만 이건 내신으로도 아직 2019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참고하셔서 나중에 혹시 물리학2를 선택하게 될 학생들은 방향성을 좀 잘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